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해운대 재점 강민재 pb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오늘 증시는 상승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상승 출발 전망하시는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그 이유를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대형주들의 지속적 상승세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하반기까지 주가 추위가 좋지 않았고 개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이지에 최근에 반가운 주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 이후에 해외로 공격적인 영업을 다니고 있고 파격 인사 개편안까지 발표하면서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장비 등 관련 섹터들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또한 엔진 개발 부세를 없애고 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차 발전을 우선시한다고 발표하면서 관련 섹터들의 단단한 상승을 이끌면서 주가 지수를 상승하고 견인하고 있는 만큼 대형주들의 반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지수의 레벨업을 기대해볼 만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미크론 이슈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국가에서는 오미크론의 확산 속도가 크게 늘어나면서 셧다운 이야기까지 나왔으나 최근에는 확산 속도가 줄고 있고 사망률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오미크론 악재가 해소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에서도 셧다운은 없다고 발표를 하였고 영국 또한 마찬가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경제 활성화의 연기로 인해 주가가 잠시 조정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대형주들의 반등을 규미로 다시 상승하고 있으므로 오미크론 이슈가 완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형 바이오주 상승 기대감이 있습니다. 내년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JP모건 헬스케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은 바이오주들의 전성시대로 이끌어지고 있으며 JP모건 헬스케어를 통해 기술 수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내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튜온 등 대형 바이오주들의 반등세가 포척되고 있으며 특히 전일에도 지수 상승세를 바이오주들이 이끌어 이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관찰될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그래도 흐름이 좋은 몇 가지 부분들을 체크해 주셨는데 그래도 오늘까지는 좀 수급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투자 포인트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대주주 회피 물량을 오늘 하루 종일 관찰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대주주를 회피하기 위해서 10억 이하로 창구를 관리해야 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대형 바이오주뿐만 아니라 개별주들도 개인 대주주들의 물량이 나올 것으로 판단됐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받아내고 있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대주주들의 비율이 높은 바이오주들이 급락세를 기회로 판단하고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보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통계적으로 코스닥 150의 경우 매당락 다음 날의 주가 상승률이 평균 2에서 3%가 되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하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자동차 섹터 수급 체크가 필요합니다. 최근 현대차는 엔진 개발 부서를 폐쇄하고 전기차 등 미래 관련 부서로 개편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관련 섹터들의 단단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다 내년 1월 5일부터 IT 업체들의 잔치인 CES가 열리는 만큼 현대차의 개편안에 대해서 상세한 발언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CES에서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의 발언이 있을 때마다 주가가 좋은 흐름을 가져왔던 만큼 1월 초순까지 자동차 섹터의 수급 체크를 하면서 주가 상승의 유무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인프라법원 관련 주들의 반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의 만친의 의원은 사회지출법안과 인프라법원은 미국의 많은 부채를 만들 것이고 본인은 이 법안을 반대한다는 장문의 글을 쓰면서 관련 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특히 5G 섹터와 반도체 장비 섹터, 건설 섹터들의 하락을 주도했는데 이미 인프라법원은 통과된 것이기에 과한 하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과도 대화를 가지면서 KMW, 두산바켓, 현대건설 등 해당 섹터의 저가 매수를 기회로 상하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